여러분 안녕하세요! 비! 종로 비즈니스 랜드의 여카소! 이번 코너는 바로 밸런스 히어로입니다. 밸런스 히어로 자 밸런스 히어로 제가 너무 갖고 싶은 타이틀이에요. 여기 앞에도 스파게티 면과 문어의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알려주십시오. 가위바위보 승자가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스파게티 문어를 배치합니다. 그리고 문어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 해당 라운드에서 패하고 가장 적게 문어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윈입니다. 그럼 이 문어를 안 떨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밸런스 히어로가 되는 거죠? 그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셋 세고 한번 시작해보죠. 네.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하나, 하치, 큐, 큐, 주 자, 시작하시죠 자, 그럼 가위바위보는 먼저 하고 가위바위보 아, 알겠습니다 자, 그럼 제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지, 그렇게 해야지 아직 잘 안 보이네 다시 해서 이거를 딱 이렇게 오케이 자, 세팅 완료했고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어, 뭔가 과자 같아요 저 먼저 뺄까요? 네 한 번 씹게요, 한 요정도 저는 뭐 여기 있는 것부터 빼면 될 것 같은데 아, 자꾸 아린이 아니, 아직 안 떨어졌어 뭘 떨어져요? 여기 저 지금 걸려있잖아 아니, 얼굴이 여기 닿아있어 아니, 아니, 아니 여기 닿아있어 야, 너는 용암이면은 얼굴만 닿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? 하하하하 야, 용암에 얼굴만 닿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? 하하하하 아, 안 떨어졌네 첫 번째 첫 번째 승리 이 는 B씨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, 이거 생각보다 잘 떨어지네 이게 다 안 해도 돼요 알겠죠? 오케이 아니, 중간으로 몰아있어요 그래야 얘가 떨어지지 아니요? 어허, 어디 건드리시나요? 자, 여기 있는 거 그냥 빼면 되잖아요 하하하하 자 가위가 이뻐 먼저 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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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안 걸리죠 여기 있는 것도 안 걸린다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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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어서 제가 아미분들께 애교 아닌 애교를 한 번 선사하겠습니다 벌칙 벌칙 이거야 되는 거죠 제가? 네 이렇게 하고 하십니다 맞죠 이거? 아까도 제가 따 따갓 집중하자 얼굴 보여요 따갓 따갓 아하핳 아하핳 웰컴 투 빈텍스 랩 네 드디어 이제 배너스 예어로 마무리 되었고요 다음 코너는 어떤 코너가 또 준비 되어있을까? 기계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미미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다 아이마셔 바이바이 자 해보시죠 자 기다려 망설일 거 없잖아 형이 망설일 거 어디 있어? 아하핳 조심하세요 신중하게 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